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로 결정되면 제2공항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쟁점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국토부가 반대 단체들이 안전보다는 환경문제만을 중시하는 것처럼 논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드시 수용하고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로 결론나면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도의회나 다른 기관이 아닌 제주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만 반영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국토부가 토론회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전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부터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실시하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공을 넘긴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의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제주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